500회 씨를 차감합니다. 어? 예선아, 우리 혜빈이 예선 방향을 모여봐. 보인들이 저지르신 파인입니다. 먹벌면 오늘 밖에서 아는 것 같은가? 먹벌면 안 들어올게요. 내가 도장했잖아! 내가 도장했잖아, 예선아! 뭐라고? 회의 실패.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분이야. 얼마나 우리를 멍청이로 알면 아니, 저는 다 본 줄 알아요? 언니, 언니!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이거 나갔나 안 돼요?